아! 진짜! 아 시끄러워! 그러네! 타이틀 스폰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뚝배기 버리기. 내 삶 뚝! 쏜다! 내 삶 뚝배기! 말도 안 돼! 내 삶 뚝배기! 드루밍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가방 버리기. 가방 버리기. 아! 내 삶 가방!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와! 이 가방 어떻게 버리냐! 어어! 안 버려져! 집 안에 있으면 뭐해! 가야 되는데! 앞에 사람! 아! 이 집에 잠깐 사람이 있었네! 완전 쓰레기! 진짜 알아! 너무, 너무 끔찍해지가! 혹시 진짜 먹을 시간이 되나? 오른쪽에 사람도 있는데? 일단 먹어! 못 먹어! 아! 못 먹어! 못 먹어! 안 먹을게! 그냥 갑니다! 지나갑니다! 거짓 empathic! 아! 금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드링크버리기 아 웃어 웃어 지나갑니다 완전 소식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분동안 1인치 니가 제일 나빠 아 1인치 여기서 어떻게 안 돼 아 진짜 제일 나빠 월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치킨이 고압인데 1킬 더 해야되는데 1인치 내려자마자 싸워야되는데 1인치 그럼 어떻게 싸우냐 월랑님 별풍선 50개 엄마 엄마 달려줘 월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냠냠냠 아 시끄러워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멈춰 가방거리지 아니 좀 조금만 천천히 싸주면 안돼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전투 중일 때는 내가 사실 상관없거든 나도 사실 말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유튜브 각을 쓰려고 하면은 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냥 편집 각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인정 인지 확인 인지 확인 야 어디갔지 야 어디갔지 나한테 술탕 꺼져긴다 나한테 술탕 꺼져긴다 아니 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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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냠냠 냠냠 아 너무 아까웠네 그치 이리 오너라 아 뜨거워 어떡하지 에이 머리끄댕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냠냠냠 고같은색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유아이 다음자기장까지 끄고 와 이렇게 던질게 많냐 연막탄 다 버리기 아 진짜 이 자식 흐흐흫 에이 머리끄댕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냠냠 짜증이 고같은색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하트하나버리기 하트하나버리기 하트하나도 없어 블루밍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운전만 해 방금 먹었는데 운전만 해 왜 1위 된 걸까 우리 사이가 갑자기 어색해졌던걸 이 노래 왜 하냐고 내 무서움을 떨치는 방법이야 아니 저기있는데 데킹을 어떻게 먹어 데킹무새야 지금 파밍하다가 다 몰따붙하고 놀래가지고 안죽은게 신기한데 데킹을 생방에 더 재밌으신 사실 다행이네요 오늘 룰렛날 오셔가지고 매달 15일은 이렇게 룰렛을 편안하게 마음껏 둘리시면 됩니다 전 하나도 화나지 않으니까요 유알 켜도되지 부금도 꺼도되지 말을 해줘야지 자기장 바뀌면 유알 켜도된다 부금도 꺼도된다 내가 말을 해줘야될거 아냐 아 잠은 타기 그건 차를 타고있어 와 공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부풍속이 왜 하민고 와 얘 뭐야 깜짝 놀랬잖아 기가 막히게 시체 피해소 와 이게 걸리네 0.1% 얼굴 낙서 어떤 낙서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난속하자 이 집에 좀 쉬자 나 너무 힘들다 헤이 머리끄댕이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뚝배기 버리기 자자 쉬지말래 뚝배기 찾으러 가자 쉴 시간이 어딨어 누가 오기전에 뚝배기 먹어놔야지 맞지? 나 꽈르실거 아냐 조졌다 뚝배기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면막산 가버리기 더하자 면막산 가버리기 더하자 공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이모션하기 아 10초 소리 끄기 아 소리가 끄면 안되네 공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나 누가 10초 정도 끄치면 안돼 어어 진정 앞에 저기있어 음 아씨가 어떻하냐 거기 있거나 누가 잡았어? 한명 더 있어야되는데 음 한명 더 있어야되네 무서어어어 먹방논 으으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인전 끝이래요 확인 확인 재미도 없네 재미없으면 나가 이 자식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미없다는 말 하면은 뭐가 재미없다는 거야? 내 방송에? 채팅이요 님 말고 나 말고? 미안 포크 정보 죄송해요 되조제니 안녕하세요 1킬만 더 하면 돼 1킬만 더 하면 돼 1킬만 더 하면 돼 지키는 코앞이야 1킬만 더 하면 돼 지금 움직일까 연락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방 버리지 가방을 또 버리라고? 마흔 손이 안떼진다 마흔 손이 안떼진다 뿅 길리온다 연막탄 다 버리기 연막 하나 더 했죠 아 1대1다 얌얌 아 잠깐만 이마 아 미친다 얘 옆에서 해야해 곰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다음 자기장까지 부근깔기 봄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5초 눈감기 1 2 3 4 봄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조끼 버리기 아 진짜 3조끼 봄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감사합니다 각각 뭐 버리지 봄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10개 2 3 봄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봄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보넣어 하츠하나 버리기 잠가망 봄같은 세기님 별풍선 오십개 아 깜짝이야 아..떡이 너무.. 아 나이스! 진짜 너무 잘했어 나이스! 치킨 먹을 수 있다구! 치킨 먹을 수 있다구! 거울볶음도 적으면 돼? 그걸로 마음 정하신 거예요? 치킨 먹을 수 있다구! 치킨 먹을 수 있다구! 치킨 먹을 수 있다구! 치킨 먹을 수 있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